자 10년 뒤에 너의 모습은? 655!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은? 638! 좋아하는 수학 공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수권을 걸고 할 가벼운 몸풀기 게임은 장안의 화제 유재석 게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방수 기구함 별명이 뭐야? 스튜디오 내 흡연 적발 시 엄중 조치함 하고 싶은 가장 큰 거짓말은? 소화전 소화전기 자 전소민 씨부터 주민아 잠시 차려야 돼? 이 게임을 못 차려야 돼? 준비! 시! 자 최근에 가장 빠져있는 것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자주 하는 말버릇은? 정철민! 정철민! 어 맞지? 왜요? 너 잘 보일라고! 야 너 잘 보일라고 비디님한테도! 야 좋아한다! 좋아해! 좋아해! 너 잘 보일라고 혼자 이렇게 얌세히 쳐서 다녔어? 철민! 철민이 뭘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요! 철민이 뭘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요! 철민이 뭘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요! 철민이! 철민이 여자친구 있어! 철민이 여자친구 있어! 철민이 여자친구 있어서 또 이것 때문에 싸움대! 자 다음! 송기호씨 가도 되나요? 화이팅! 내가 이거 자신 있게 해야지! 내가 이거 자신 있게 해야지! 준비! 생각하면 안 돼! 시작! 10년 뒤에 너의 모습은? 655!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은? 638! 좋아하는 수학 공식? 네! 좋아하는 수학 공식? 네! 셋이 있네! 셋이 있어! 갑자기 대방울해! 갑자기 대방울해! 갑자기 대방울해! 갑자기 대방울해! 딱 내리고 저는 수학 공식이다!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인정이다! 사오빠! 오빠밖에 없어! 알겠어요! 최선은 다 해볼게! 최선은 다 해볼게! 자 준비! 시작! 셋째 이름 뭐라고 지을 거야? 6424! 왜? 46424! 46424! 다 24야! 야 이 놈이야! 2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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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식 이름을 하6424로 지는다고! 하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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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6424가 어떻게 되냐고! 야 나 하64 멋있지! 이거는 근데! 6424 좀 봐줘!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무효인장 한 번 더 할게요! 준비! 시! 자 유재석을 보면 떠오르는 것은? 1 더하기 1은 2! 장모님께 하고 싶은 선물은?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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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아 가족! 가족을 너무 얘기하네! 드릴게요! 상품권! 네 사랑합니다! 갑니다! 우리 한 명만 이기잖아! 한 명만 이기잖아! 한 명만! 어! 우리가 판단할게! 하6424 알겠어! 자 양세찬 씨! 아 캐주얼하게! 캐주얼하게! 준비! 손 나은 분 뭐 떠올라? 손 나은! 자 손 나은 분 뭐 떠올라? 손 나은! 하하하하!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야 너 손 나은! 머릿속에 손 나은 밖에 없구나! 내가 머릿속에 온통 손 나은 생각이었어! 하하하하! 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손 나은 거야! 자 이광수 씨 갑니다! 예! 준비! 시작! 여자친구를 부르는 애칭은? 스미마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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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에 왜 그렇게 미안하니? 인거야! 아! 아! 한국말도 아니고. 우리 셋째 이름은 하642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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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자친구를 한국말도 아니고! 심지어! 자 이제 유재석씨까지 실패하면! 내가 성공한 건 이걸 보라 말이야! 야! 재석아! 너 이거 한 번도 성공한 것도 없지! 당연하지! 한 번도 없지. 나는 없지. 나는 오늘이야. 오늘이 성공해. 마지막이에요 진짜. 알았어 알았어. 준비 시작.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했던 말. 아 맹꽁이야. 아 맹꽁이야. 맹꽁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프로포즈 할 때 맹꽁이라고 했지. 아니 진짜. 프로포즈 할 때 맹꽁이다. 아니 너무한 거야. 맹꽁이를 줘. 아 맹꽁이야. 아 진짜 넘어야지.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 줘요. 가죽 빼고. 가죽 빼고 해야지. 자 나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시작. 여름 보양식으로 먹고 싶은 건. 이걸 왜 이렇게 해. 이걸 왜 이렇게 해. 이걸 왜 이렇게 해. 아니 아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 없어. 나부터 할게. 여자 접어. 여자 접어. 여자 접어. 치사하다. 치사해. 치사해. 일단 너 해. 코 수술한 사람 접어. 코 수술한 사람 접어. 안경 안 없는 사람 접어. 아 둘이 아주. 하늘 속이구만. 오케이. 하나만 노래 나도 하나만 노래요. 하나만 노래요. 하나만 노래요. 하나만 노래요. 하나만 노래요. 오케이 석진이 형. 어 드라마 찍는 애 접어. 오케이 2대2. 나지. 오케이. 지 씨 접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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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채 뿌리는 사람 접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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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이걸 다 까면서. 아니 진짜 이게 뭐가. 아 누가 하자고. 아니 내가 입을 다 까면서 해야 돼. 누가 하자 실상. 누가 하자고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단발치를 접어. 네? 단발치를 접어. 단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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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보다 후배 접어. 나보다 후배 접어. 나보다 후배 접어. 너도 접어. 너도 접어. 나보다 후배 접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차피 야 팀 힐만 안 하는데.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아 그냥 집에 누워있긴 딱 좋은 날인데. 아니 난 차에서 데이트. 비 오는 날 차에서 데이트 참 진짜 좋아. 음악 틀어놓고 그치. 넌 뭐해? 저는 집에서. 맛과요. 맛과요. 맛있겠다. 초롱이는 뭐야 이런 날. 저는 이런 날 뿐만 그냥 집에 있어요. 이런 날 뿐만 아니라. 이런 날 뿐만 아니라. 그냥 집에 있어요. 이런 날 뿐만 아니라. 기분 좋게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집에서 뭐하는데. 주영이도 혼자 살아. 아니요. 그러면.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동생들 부부랑. 어? 완전 돼가지고. 뭐라고? 2층. 2층집. 2층집이야? 2층집 멋진 2층집.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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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드 초성 게임입니다. 한 커플씩 진행되며. 박자에 맞춰. 첫 번째 주자는 제작진이 제시하는 단어의 초성과 동일하면서 중복되지 않은 두 글자 단어를 말하고. 다음 주자는 제작진이 방금 말한 단어에. 뒤집어서. 초성이 반대가 거꾸로 들어간 두 글자 단어. 제일 먼저 제가 가, 나. 이광수 씨가 가, 난. 그러면. 초롱 씨는 니은 기억으로 된다. 1, 2등은. 카드 바꾸기. 오케이. 1, 2등만이구나. 어느 커플부터 가볼까요? 저희부터 할까요? 왜 그래 오늘. 아니. 아니. 저희부터. 저희부터. 오늘 얘기는 파이팅입니다. 오늘 여기에 유일한 찐커플. 아니 찐커플. 우리부터 할게요. 사랑. 갑니다. 스피드 초성 게임. 시작. 평창. 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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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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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본이지 이 정도는. 처음이니까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트피즈 초성 게임. 시작. 학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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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소. 아에만. compos. 소. 그래서 소 GE. 치고야지 내가 뒤를 한다 초선 게임 시작! 이름! 이란! 루나! 루나! 이응이라고 이응! 이응이요 이응! 너무 어려워요 새로기를 어떤 식으로 띄워줄거에요? 새로기를 어떤 식으로 띄워줄거에요? 너 이제 벌써 검색어 4위야 지금 딱 4위야 4위야 그럼 너 내 옆에서는 엄청 잘해보인다? 제가 그래서 끈거야 너무 잘해보여 내가 잘했어 너 석진이랑 짱 알렸으면 넌 지금 2위야 근데 지금 4위에 머물고 있어 갑니다 스피드 초선 게임 시작! 양! 양말! 오마? 오마! 농촌! 농팡! 졸업! 오빠! 너 너잖아! 권비! 수비! 비서! 권보! 와! 지금 팀 다 맘에 드세요? 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좋죠 그리고 우리 팀장이 아주 잘하잖아요 주영이 주영이 아까 석진이 형 봤지? 석진이 형은 주영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잠깐만 야 근데 주영이 표를 제일 많이 받는데 야 근데 주영이가 진짜 와 우전히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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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주영이는 아까 보니까 힘이 정말 좋더라 자 저 이동하면서 게임 하나 할 건데 이번 미션은 프라이팬 놀이 업그레이드 버전 너의 이름은 님입니다 너의 이름은? 네 기존 게임과 같이 공격자는 프라이팬 놀이 박자에 맞춰 지목 멤버 이름과 1에서 4중 하나의 숫자를 외치면 되는데요 근데 받는 사람은 본인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격한 사람의 이름을 그 숫자만큼 말하셔야 돼요 나한테 말한 사람? 네 이거는 내가 엑스맨 때 한 거예요 진행을 제가 했습니다 공격에 성공한 사람이 1점 획득하는 거예요 가자 제한시간 10분 동안 플레이할게요 이것도 아까처럼 1등 2등 혜택 드리는 거예요 잘하자 오케이 엑스맨 하지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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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바꿔 뒷 바꿔 잘할 수 있어요 시작 누구부터 하시래요? 뭐 여기 원조가 있으니까 아니 이 형은 거의 모든 게임에 원조인데 게임을 드럽게 못해 진짜 형 원조가 그렇게 돈을 줘 루치채 그냥 냅둬 어렵지 않아 알지 이수 간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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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라이 패널링 광수 내 재석 재석 재석! 그렇지 주형 셋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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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지효 하나 지효 하나 주향 주향 주week 주영 주형 주영 야 하나랑 네 개는 너무 차이 많아scheindet 않아요? iki형 팀 1점 죄송한 거 없어요 이제 그런데 주형이가 이런 스타일인지 몰랐는데时间 탱팅탱 탱할 때 카메라 보면서 막 화이팅 하더라고 카메라 보며 몰랐어 그런데 예 Dion ㅋ 카메라차장! 다시 시작! 틱틱틱! 땡땡땡땡! 프라이펜더리! 포연 둘! 석진 석진! 제석 셋! 포연 둘! 석진 석진! 채석 채석 둘! 원조를 하면서요 원조! 야 부들부들 떴다 부들부들 떨어 야 부들부들 떨어 야 너 왜 날 불러 잘하시니까 잘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방망이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헬 renowned 세기의 세기 하셨어요 왜 할지 몰라 네 이거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지금 틀릴 멤버들이 우리 회식 때 1차 끝나고 간다고 진짜 엘져. 맞아 맞아. 이상창 가잖아. 간다. 오케이. 자 시 시 시.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프라이팬 놀이. 이수 됐. 이속재석 재석 재석. 석진 둘. 석진 둘. 이수 이수. 재석 둘. 석진 석진. 재석 재석 재석. 뭐야. 아니 뭐야. 아니 혼자 하는 거야. 야 너 왜 팀킬해. 왜 팀킬을 하냐고 이수야. 아 얘가 잘 공격. 공격 숨을 혼자 다 해. 아 근데 너무 놀랬다. 석진 둘은 정말. 자 다시 가요. 석진 형부터 석진 형. 팅팅팅. 팅탱탱탱탱팀 팅 탱탱탱탱. 후라이팬 놀이. 주영 셋. 석진 석진 석진. 종국 셋. 주영 주영 주영. 석진 셋. 석진 셋. 석진 셋. 석중 조영. 석중 조영. 석중이면 누구야. 석중아. 나 지금 그만해. 형이 딱 보여. 형이 계속 보이는데 어떻게 해. 이거 지석진 게임이네. 지석진게임. 석진이 형 손 좀 쉬게 해줘 형 진짜 야 지금 미친 것 같아 형이 맛집이네 아 그게 아니라 너 왜 아까 팀킬 한 거야 형 그 생각을 좀 버려야겠다 그렇게는 한데 팀킬이 너무 충격이었어 아 그리고 우리 보현이도 좀 시켜줘요 나도 한 번도 안 했어 세찬 이름 좀 세찬 좀 뒤에 있어서 보현이 잘 안 보여 보현 보현 야 진우 좀 시켜 진우가 누가 걸리면 눈빛을 넘어보네 자기 시켜달라 눈빛을 저도 한번 시켜야 되겠다 쳐다보고 있어야 돼 진우야 진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대로 한 명씩 도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볼 만하다 나 진우 자신 있어 룬은 간단해요 제가 가위바위보 보 이렇게 외칠 거예요 보를 두 번 외치잖아요 처음 보에 제가 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에 이걸 보시고 이거에 지는 걸 내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보 보 가위바위보 보 간단하지 너무 쉽지 밥을 두 개 했다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연속으로 성공한 만큼 그 사람 점수가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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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 가위바위보 보 하면 보를 낸다는 거야? 지는 거 인마 가위바위보 보 하면 보에 진우 걸려야 돼 자 그러면 유재석 씨부터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이 사람이 낸 거에 지는 거 야 이거는 너무 쉽지 보! 보에요? 가위바위보 보 보 그렇지 해봐 너 광수야 광수야 조용히 좀 해라 지금 형 게임하잖아 지금 광수에 좀 형 게임하는 거 안 보이니? 어차피 탈락하실 거 아니에요? 봐봐 이거 내가 잘하는 거잖아 내 지는 건 잘하지 이럴 때 이긴다고 형은 가위바위보 보 보 아니 가위내야죠 형 이러면 탈락이죠? 탈락하는 거라고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탈락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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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보 보 오케이 오케이 형 1점 1점 가위바위보 보 보 아악 이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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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게임을 왜 만들었겠어 바로 보 뭐야 가위바위보 보 보 실패 가위바위보 보 보 오케이 봐요 나 늘 지민게 이기는 걸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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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dangers 어 나 늘 지민게 이기는 거 오세요 오세요 삼내야 가위바위보 보 보 보 가위바위보 보 보 보 보 보 진지게 어디길했어 나 지금까지 속인들 다 졌어 진짜로 맨날 이기려고 가위바위보 보 보 나 이겼잖아 지금 내가 주먹 냈는데 형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저거 진짜 가위바위보 포 포 오케이 잘한다 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가위바위보 포 포 오케이 진짜 잘한다 가위바위보 포 포 4점이야 가위바위보 포 포 4점이야 난 이기고 싶지 않다 나는 질거야 모든걸 내려놨어 내려놨어 야 눈에 욕심이 가득하다 야 눈에 욕심이 가득하다 바로 이길거야 넌 야 눈에 욕심이 가득해 가위바위보 포 포 가위바위보 포 포 약간 느렸어요 그래 가위바위보 포 포 가위바위보 포 포 가위바위보 포 포 오오오 조민아 하나가 더하면 우리가 1승이야 하나가 더하면 1승이야 많은걸 내려놨어 난 그냥 바보야 쪼랩이야 난 쪼다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야 나 가위바위보 호모로 해야지 그래 갑자기 왜 다르게 볼 필요 빠르게 혼내줘 가위바위보 포 포 주먹 주먹 오케이 가위바위보 포 포 포 아이씨! 왜 이렇게 까물어! 아니 주먹이라고 얘기하신 건데! 주먹이라고!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어? 아니 집중하게! 3점 3점 1등이죠! 오케이 오케이! 지원은 무조건 안 돼! 언니 이기지 마요! 가위바위보! 잘한다! 1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실패! 잘한다! 게임이 신이야! 게임이 신이야! 다시 한 번 해봐! 다시 한 번 해봐! 야! 너 무한도전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무한도전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무슨 뜻이! 갑자기 무슨 뜻이! 뭐하는 거야! 한 번 형이 더 하겠다는데! 잠깐만! 무슨 뜻이야? 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하하하! 가만히 있겠어! 자! 지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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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게 안 돼! 형은 그냥 선천적으로 안 돼! 지는 게 안 돼! 지는 게 안 돼! 지는 게 안 돼! 지는 게 안 돼!